이 사진은 겨울에 춥지 않게 탐주하러 다니려고 금년에 새로 구입한 미군용 N3B 박카입니다. 요거는 2012년도에 강원대전에서 우수상을 탄 약품이구요. 요거는 겨울인데도 겨울에 눈이 날리는데도 강남으로 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물청소입니다. 겨울에 흰꼬리수리 촬영하러 오시는 신사분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입니다. 이 흰꼬리수리를 가까이 찍어서 접사가 되세요. 맘에 드는 작품이죠. 그 다음 전에도 골고란 노른자 솥강란에 도착하시면 바로 양쪽에 이동을 받았습니다. 겨울에 흰꼬리수록 겨울에 흰꼬리수록 겨울에 흰꼬리수록 겨울을 닦는거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